피터 포렛 메리를 아는 분만 들어주세요 피터 포렛 메리의 LP 음반을 CD로 만든 겁니다. AD컵 버튼을 이용해서 지금 E1 한지 우퍼 리본 트위터 스피커와 VP840MH입니다. 잠시 후에 이 조합을 들어놓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. 이 조합에는 피터 포렛 메리가 생각이 나네요. 이 음반 아주 은근히 운치 있어요. 물론 녹음이 잘 되고 그런 이야기지만 예전에 스무스피커 현상생님을 구워드렸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오디오를 테스트할 때 이 곡을 걸어봅니다. 데브스나 이런 길이가 스테이지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기타 소리 가감없이 녹음한 예전 녹음이 이제 3포인트로 그래서 그 소리 체크를 할 때 이 곡을 항상 걸어보곤 합니다. 아니요 요즘에서 튀어요. 하도 많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스테이지에 대한 피타페룸을 폴 앤벨이 제일 좋아했어요. 메리 목소리가 나올 때가 됐죠. 이제...